김두리 선수가 머리누기 위쪽에서 쇼디나 하는 거를 지금 바라봐주고 있거든요 자 콜사인도 해주고 아 김두리 오오오 오오오 김두리 반샷 요거 굴리면서 맨코까지 던져주세요 야오오 김두리 자 볼 때가 많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알아요 자 이거 이거 이경우 선수가 오오오오 뒤에 잡았어요 이경우가 오오오오 근데 이경우 아 그럼 당연하죠 지방날이기 때문에 오오오 박태호 야오오 이경우가 여기서 오오오 김희중 김지윤 선수가 숨어있고 오오 김동민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상당히 뚫어내긴 왔어요 김지윤 마무리 까맣길 김지윤 김성대 천번을 오오오 권찬이 권총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병하 선수가 설대에서 결정을 좀 지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어떻게든 오오 멀리갔어요 이병하가 또 진짜 이리리리리러네 오오오오 권총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첫번째 라운드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사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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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래도 스왑하는 타이밍에 오면 진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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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자 이병하하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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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리를 잡았기 때문에 반샷! 반샷 시면서 몰라! 굳이 오프너! 글쎄... 오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있네요 왼쪽입니다 시야를 봐야 될 곳이 왼쪽과 오른쪽 같이 있어서 가을 막아냅니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네요 박동혁 살았어요 오 좋아요 수류탄 일단은 김동민 선수가